네일 라이센스 소지 여부 네일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있는지 위생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또는 종업원들의 근로환경과 도구들을 위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인업소 5곳이 적발되면서 폭탄 벌금 티켓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한 단속이기 때문에 한인 네일업계는 미국에서 요구하는 규정에 대해서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노역 네일업계에 불어닥친 칼바람이 뉴저지 네일업계에도 서서히 불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침대 덮친 격으로 뉴저지 네일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네일 라이센스 갱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미용국은 네일 라이센스를 그동안 텍스 아이디만 가지고도 2년마다 갱신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습니다만 오는 9월 말까지 갱신하는 네일 라이센스의 경우는 소셜넘버를 반드시 기입하도록 하고 있어서 소셜번호를 소유하지 않은 종업원들은 갱신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상당수 네일업 종사자들이 네일 라이센스를 갱신하지 못하는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네일업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종업원들이 일을 하지 못한다든가 자칫 일을 무시하고 근무를 하다가는 법적 조치를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네일업계의 종업원 대란을 예고하는 전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업원을 구하지 못하게 된다면 자연히 경영 악화가 뒤따르게 되는 건 불보도시 뻔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상한 점은 네일 라이센스 갱신 제도가 주정부 미용국의 방침이 아니라 연방정부 산하의 국토안보부에서 내린 지시사항이라는 사실입니다. 범죄 문제라든가 서류 미비자를 감시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지만 미국 업계까지 연방정부 차원에서 개입하는 것은 분명 뭔가 정책들이 잘못 굴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수민족들이 운영하는 네일업계를 타겟으로 이런 네일 라이센스 갱신 문제까지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당한 정책에 대해서 우리의 소리를 분명히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일업계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한인사회 전체가 대응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늦어지의 경우는 어느 주보다 많은 한인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이들 정치인 모두가 이러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대응하는 방안을 심각히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네일업은 한인사회의 주업 중이기 때문에 네일업계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면 한인동폭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일업계 관계상 네일업계 관계 네일업계 관계 네일업계 관계